네, 안녕하세요.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의 강진호입니다. 이번에 맥스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지금 살펴볼 툴은 어도비 디멘션 CC입니다. 어도비 디멘션 CC는 여러분들이 쉽게 쓰실 수 있는 3D 툴에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디멘션의 화면입니다. 대개 2D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잘 다루시는 분들이 3D까지 잘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전공 자체라든지 아니면 하시던 일들이 다 2D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3D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3D 같은 경우에는 툴도 복잡하고 모델링도 어렵고 그 다음에 라이트나 컬러링, 맵핑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셔가지고 대개는 3D 아티스트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하시게 되는데 제품 패키지 디자인 하시거나 브랜드 디자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D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3D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놓게 된 게 바로 이 어도비 디멘션이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이 어도비 디멘션 역시 프로젝트 필릭스라는 형태로 저희가 베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베타를 진행을 해서 고객분들, 유저분들의 의견을, 피드백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 맥스에서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어도비 디멘션 CC고요. 선택 툴, 확대 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UI 자체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어도비 제품분들하고 비슷해요. 3D 제품들처럼 복잡하게 돼 있지 않고 사용하기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페이스나 툴바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간단한데 카메라 로테이션 툴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돌려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모델링 작업 같은 경우에는 3D로 이미 제작되어 있는 모델링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다른 이미 정의되어 있는 모델링 파일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이 어도비 디멘션 안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역시 어도비 XD처럼 여기에도 패널이 있어서 모델링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을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맵핑 소스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 아니죠. 어도비 디멘션 CC 안에 있는 것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공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변광에 따라서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미리 만들어진 오브젝트 파일을 한번 불러볼게요. 3D 모델링 파일을 바로 불러올게요. 지금 이거는 아이스크림 컵이니까 아이스크림 통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온 게 바로 아이스크림 통이고요. 이 아이스크림 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상에서 3D 프로그램보다 좀 더 간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크기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더 조절하실 수도 있죠. 좀 카메라를 뒤로 빼볼까요? 카메라를 뒤로 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전부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컵하고 이 아이스크림 통이 어떤 부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부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제가 사진을 저장해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가장 3D하고 2D 사이의 연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2D 사진에다 3D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그런 모든 것들을 3D 아티스트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돌려가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다시 바꿔가면서 렌더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 어도비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센세이라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분석을 해냅니다.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이미지의 원근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광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내요. 그래서 분석을 해내서 이 3D 오브젝트가 그 이미지에 최적화되게끔 최적화돼서 들어가게끔 자동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해당하는 이미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주변광을 가져올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태양광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림자를 어떤 식으로 떨어뜨릴 건지 또는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건지를 자동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지금 전혀 안 맞게 돼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D 오브젝트가 있는 그라운드 플레인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이 오브젝트들이 바로 그 사진에 딱 묻어 들어가게끔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림자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림자 같은 부분은 여기에 있는 썬나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썬나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태양광으로 조절을 해서 그림자 위치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자 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태양이 어디서 비치는지 지금 보면은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이미지랑 같이 연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세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지금 보면은 살짝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 통인데 아이스크림 통이 지금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의 맵핑 소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간단하게 여기 있는 맵핑 소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파란색 플라스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플라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끌어다가 던져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두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뚜껑이 하나의 한 오브젝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데 만약에 이 테두리 부분만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 3D 모델링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친숙한 마술봉 툴이 있어요. 마술봉 툴이 있어서 이 툴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자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딱 선택이 돼요. 여러분들 굳이 모델링 파일의 구조라든지 이 트리 구조를 따라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트리 구조를 따라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요술봉 툴로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이 맵핑 소스를 적용하게 되면 서페이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위 뚜껑은 다시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되게 되겠죠. 그 부분은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블루 플라스틱 그 다음에 덮어 써줬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선택하고 아까 지정했던 테두리만 다르게 하게 되면 요술봉 툴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요술봉 툴은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요술봉 툴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 파일의 특정 부분만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로고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 로고를 붙이는 것은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방법은 열어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통해가지고 싱크시켜가지고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개의 PNG 파일이 있는데 이 PNG 파일들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만든 PNG 파일을 이 젤라토스인이라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동기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불러오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레이블을 이 아이스크림 통에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드래그해서 통에다가 얹어놓으시면 돼요. 통에다 얹어놓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맵핑이 되고요. 이 위치 같은 경우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위치 같은 것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간단하게 실수가 있어요. 그냥 보이시는 대로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돼요. 보이시는 대로 드래그해서 옮기시게 되면 바로 그 위치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렌더링 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 모델링의 위치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센세이로 분석하면서 작업하실 때는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렌더 프리뷰를 통해가지고 렌더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렌더 프리뷰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파일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뭐 랩핑 소스라든지 아니면 컬러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보이는지를 쉽게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렌더링을 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화면 왼쪽 위에는 이 렌더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렌더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렌더링을 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게 되면 퀄리티 먼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로우를 지정하게 되면 렌더링이 빨리 끝나게 됐죠. 빨리빨리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로우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고품질의 퀄리티로 렌더링을 하겠다고 하시면 하이로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익스포트 포맷인데요. 익스포트 포맷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png 그냥 플랫한 이미지 파일로 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 있는데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한 채널들을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별도로 저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이미지를 리터칭하실 수 있게 쉽게 리터칭하실 수 있게 pst 파일로 레이어를 다 쪼개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렌더 걸어볼까요? 렌더링을 걸게 되면 이제 렌더링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어도비 디멘션의 렌더러는 V-Ray예요. V-Ray 렌더러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고품질의 렌더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미리 렌더링 된 것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미리 해왔거든요. 그래서 렌더링 된 것을 열어볼게요. 이것은 역시 포토샵에서 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고품질의 렌더링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렌더된 이미지 백그라운드 된 이미지 그 다음에 Depth, Depth 맵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Object Selection에 대한 마스크 그 다음에 Material Selection에 대한 마스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렌더링이 돼요. 렌더링이 돼서 PSD 파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이미지를 수정하시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SD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PNG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의 이미지 파일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어도비 디멘션 CC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D 디자인만 하시던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던 이 3D 작업을 이제 어도비 디멘션 CC를 써가지고 상당히 쉽고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도비 센스에 의해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라이팅이라든지 아니면 배경과의 합성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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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